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시간이 지체되어 가지고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라는 책을 제가 1월 14일 날 표현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2권 3구 대선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3권 2022년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이 두 권이 3구 대통령선거에서 260만 표 이상 정도의 격차가 난 선거를 24만 7077표로 줄이는 그런 일들이 전국적으로 어떻게 일어났는가라는 것을 다룬 책입니다. 이 책은 도둑놈들 1권에 이어 가지고 강론으로 시작하는 1권이 총론이고 첫 번째 책인데 여러분께서 아마 이 책을 다 구입하셨겠지만 여러분들도 구입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팔려야 그 다음에 제가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의 민낯 그러니까 공직선거의 배속까지 파헤치는 그런 지필 작업을 계속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책이 전혀 나가지 않고 이렇게 하면 제가 책을 편해 가지고 쌓아놓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 책을 꼭 구입하시고 또 주변에 널리 확산시키는 데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2022년도 3구 대선, 2022년도 2월 1일 지방선거, 그리고 2020년도 4.15 총선 이렇게 해서 전체의 전모를 다 드러내야 그래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꼭 시간을 내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니까 홍길동 나라도 아니고 임극정 나라도 아니고 윤석열의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니까 우리 노후를 보호하고 그리고 자식들을 하고 혼자 손녀 세대들의 미래를 그렇게 우리가 지키는 의미에서 선거 공정성이 이 땅에 회복돼서 정상국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이 도둑놈들 1권 그리고 2월 13일 날 발간되는 2020년 대선에 관한 두 권의 책을 구입하시고 또 널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계속해서 제가 이제 비용 부담도 있고 하니까 이 작업을 계속해야 되냐 그런 데 대한 고민을 갖지 않고 지필 작업에 전념해 가지고 전모를 그냥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투표지 분류기가 등장한 2012년 이후에 어떤 식으로 왜곡됐는가라는 부분들을 완전히 밝혀내야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힘을 모아 가지고 그것을 정상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대한민국의 공직선거 문제가 공직선거 문제에 거치는 것이 아니고 사회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 그 다음에 당내 경선 대선 후보 선출 경선 그 다음에 각종 조합장 선거 하다못해 아파트 이런 관리소 해장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선거들이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던 분들도 최근에 이제 국힘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야 저걸 어떻게 저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해 가지고 국민의힘당 내부의 책임당원이나 이런 분들이 일부가 나서 가지고 단식도 하고 거리투쟁도 하고 계속 시위를 하는 걸 보면서 도대체 왜 저렇게 반대가 심한 일을 국민의힘의 수뇌부가 할까라는 생각 때문에 긴급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건 설문조사는 여론조사와는 다르죠. 여론조사와는 다르지만 표본의 수나 이런 부분으로 훨씬 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95% 정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민의힘이 당대표 경선을 위탁하는 것은 반대한다 이런 결정이 나온 거죠. 그런데 국힘당 수뇌부는 그렇게 결정해 가지고 당대표 경선을 넘긴 거 아닙니까요. 이런 걸 보면 뭘 생각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정당에 관련해서는 책임당원이 아무리 반대를 하더라도 그 의사가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직선거와 관련해서는 아무리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더라도 국민들의 합리적인 그런 제안이나 의견이나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게 국민의 나라인데 민의 나라인데 민의 뜻이라든지 국민의 뜻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관계없이 저희들끼리 다 결정하고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반대가 많은데 밀어붙이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사람들은 어떤 행위를 집요하게 할 때는 특별한 사유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뜻을 강행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의 책임당원 그런 자격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속 반대한단 말입니다. 2006일 월요일 2시에 특별집회를 개최하는데 국민의힘 당내 경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을 반대한다. 이렇게만 반대하더라도 전혀 관계치 않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수뇌부가 사전투표의 문제점을 계속 뭐죠. 국민들이 항의를 하더라도 전혀 국회의 의원들이나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는 겁니다. 이렇게 반대가 심한 일을 왜 그렇게 당원들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밀어붙이느냐. 거기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한 시간 정도가 실시가 됐는데 밤새입니다. 국민의힘 당내 경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에 대한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의 수뇌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대표 경선 위탁에 대해서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여러분 굉장히 이렇게 좀 뭐 아주 냉전한 그런 질문을 던진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결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 찬성이 4%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실제로는 3점 몇 퍼센트 정도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반대 이것이 95%가 되는 겁니다. 잘 모르겠다. 1%지만 0점 몇 퍼센트인 거죠. 어마어마한 수치지 않습니까. 95%가 물론 공병호 tv에 이렇게 들러서 설문조사에 응하시는 분들의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색깔이 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100명 정도의 참여자들이 이렇게 표시했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 번 더 살펴보니까 3시간 정도 전입니다. 표본수가 한 1,000개 정도 늘었습니다. 거의 표본오차범위 내에서 4%, 94%입니다. 94%나 95%나 오차범위 내라고 보이기 때문에 거의 압도적인 다수가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대표 경선을 위탁받아서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계 2천 명 정도가 94% 정도의 답을 했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한 10배 정도 되는 2만 명 정도가 투표에 참여하더라도 거의 94에서 95% 정도는 당대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관리 반대가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당의 수뇌부가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계신 분은 정진석 씨죠. 이거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크게 지적 하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에서는 당원들이 아무리 아우성 치더라도 자기들끼리 도움이 되면 그냥 밀어붙이거나 공직선거에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더라도 사전투표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없도록. 그래서 제가 그러면 사람들이 왜 반대하는지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국민의힘이 자력으로는 당내에서 조차 공명선거를 치룰 자신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한 거대 공룡조직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맡긴 것입니다. 한국법 꽥님은 부정선거에 개입된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힘의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압도적인 다수가 19명 20명이 찬성을 하거든요. 예수님이라고 이름 붙이신 분들은 후보자들이 아무 말을 앞으로 못하게 아예 쇠기를 박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그렇게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겁니다. 저는 국민의힘당의 처사를 알 수도 없고 이런 행동이 얼마나 신뢰를 잃게 하는지 모른가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프리덤최님은 정말 답이 없는 국민의 무선당입니다. 조이시 케이님은 한 번 두 번 여러 번 썩으면 됐지 도대체 얼마를 바보로 살려고 저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얼마나 엉터리고 사기인 줄 알면서 도대체 왜 선관위를 믿는지 참 한심합니다. 네 분이 찬성해줘요. 이렇게 이제 리영민님은 좀 더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성과 아니면 방도가 없으니까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아마도 재발등 찍기로 끝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압도적인 다수가 여러분들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반대가 심한데도 밀어붙인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강하게 할 때는 그 행동에 특별한 사연이나 이유가 있게 마련이죠. 특별한 사연이나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책임당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당대표 경선을 위탁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 특별한 이유가 뭐냐 이야기죠. 우리는 그냥 국힘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당대표 경선을 맡기는 것이 문제가 있다 정도에 거치지 말고 뭔가 무리수를 둬가지고 밀어붙일 때는 특별한 사연이 있을 것이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훨씬 더 고차원적인 분석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주도하는 비대위원회에서 그렇게 국민들의 불신을 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K-보팅 시스템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왜 선뜻 받아들였을까.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 특별한 이유를 한 번 정도 우리가 주론임긴 합니다마는 확인해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아웃성을 치더라도 여러분 특별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득이 되기 때문에 할 거 아닙니까 이득이 우리 편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책임당원들이 모두 단식을 하고 예를 들면 장외 집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밀어붙일 수가 없는 거죠.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익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당대표 경선하면 그냥 투표 깨끗하게 하면 끝나는 건데 무슨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게 다수의 여러분들 책임당원들이 반대하는 데 불구하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익이. 이익이란 게 다른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미는 후보가 당선되는데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저렇게 밀어붙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가 미는 후보가 당선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당선되는데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저렇게 밀어붙일 것이다 그렇게 합리적으로 우리가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제가 요약 정리하게 되면 이 설문조사에 응한 약 2천여 명이 넘는 분들은 95%가 선거관리위원의 위탁을 반대한다 그리고 2천여 명이 넘는다는 이야기는 2만 명이 설문조사에 응하든 20만 명이 여러분들 설문조사에 응하든 간에 비슷한 결론이 나올 것이다 여기에 이 언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자기네를 사람들을 채우려고 저러죠 이렇게 말씀하시고 bds님은 전지금성씨는 4.15 총선에서 부여개표소에서 문제가 생긴 사람인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amcsefrj님은 국민이 주인인데 국민이 주인인데 당원이 주인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항의성 말씀을 하시는데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